화학, 제약, 바이오, 식품 등 최고의 글로벌 이화학 분석 장비를 제공합니다. 브로필드 아미텍 점도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계입니다. 그럼 왜 브로필드 아미텍 점도계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확성 1%와 재연성 0.2%로 실시간 점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점도계인 DVE 모델은 점도와 토크를 DVE1 모델은 점도와 토크와 온도를 DVE2T 모델은 점도, 토크, 온도, 쉐어 스트레스와 쉐어레이트를 DVE Next 모델은 DVE2T 모델에 추가적으로 일드 스트레스 측정이 가능합니다. 15CP 이하의 저점도를 측정할 수 있는 UL 어댑터 핫멜트 같은 고온에서 측정이 필요한 서머셀 시스템 로션과 크림 같은 BU 동성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헬리패스 스탠드 10mm 내외 샘플 측정을 위한 스몰 샘플 어댑터 등 여러 형태의 샘플의 점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브루필드 아미텍 점도계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DVE2, 샘플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DVE1, 다재다능한 기능을 제공하는 DVE2T,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는 하이엔드 모델인 DVE Next 점도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DVE2T, DVE Next 모델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DVE2T 모델은 5.7인치의 터치스크린으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별 권한 부여와 암호 설정으로 보안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싱글 포인트, 멀티 포인트 등 다양하게 실험 측정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점도계를 자동으로 컨트롤하거나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DVE Next 모델은 7인치 화면을 통해 측정 과정을 실시간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2ml의 샘플만으로 점도 측정이 가능한 코넨플레이트 점도계도 DVE Next 모델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FDA 전자 기록 및 서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이더넷 림스 연결이 가능한 컴플라이언트 모델도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련기계 상사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